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보아스 헬스 대표 천지영입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기구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스트레칭 기구 릴렉시소를 런칭 중에 있고요 지금은 코골이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AR 수면 케어 기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잠잘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실지 상상해 보셨나요? 실제로 코골이 환자들은 코골이 수술 이외에 양압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양압기는 수면 시에 입 주변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을 자는 제품입니다 양압기는 매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매년 그만큼 사용상의 불편함 때문에 사용자 중에 40% 정도가 사용을 포기합니다 저희는 그 시장을 타겟으로 AR 수면 케어 기기 코골이 방지 베개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양압기처럼 쓰고 자지 않고 그냥 베고 자기만 하면 코골이 방지가 되는 제품이고요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본인의 수면 데이터를 저희 전용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코골이 베개들과 차별점 6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코골이 시에 바로 베개가 작동해서 코골이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베개와는 다르게 에어펌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음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여 옆 사람과의 코골이에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코골이 이외의 소음에는 베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본인이 자고 일어나면 본인의 심박수, 호흡수, 뒷척임수, 코골이 횟수를 모바일 앱으로 수면 분석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고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컴팩트한 크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압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세척해야 하고 소모품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나 관리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점에서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먼저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선주문 후에 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품 양산 준비 및 크라우드 펀딩 출시로 시장 진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양압기 유통업체나 양압기를 취급하는 이비인후과의 양압기 대체 제품으로 저희가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해외에도 저희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단순히 코고리를 방지하고 수면 분석을 하는 기능만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면 케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에게는 사용자들의 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수면 관리 플랫폼으로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고요 수면 관리 플랫폼이 이제 점차 확대되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수면 치료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수면은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초석이 됩니다 저희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저희의 수면 케어 기기와 수면 분석 앱이 여러분들의 활기찬 삶을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식회사 보아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